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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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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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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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전혀 침묵하고 계시고 전혀 내게 어떤 응답이 아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답답한 영적 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이 사실이 되어서 오늘 성격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격 말씀을 잠깐 기록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과 창세기 18장 10절 창세기 43장 16절과 열왕기상 18장 성격 말씀 보게 되면 27절 그리고 40절을 소개하겠습니다 성격에 나타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디부터 믿음을 출발시키냐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출발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신약 성격은 가장 첫 머리가 아브라함과 다위세자손 예수고태의 세계라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시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누구입니까? 로마서 4장 11절에 아브라함을 가르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나님의 칭호를 내렸던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신앙일까요? 꿈을 좋아하는 신앙이 아니고 환상을 좋아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이 사람의 신앙은 한마디로 말해서 창세기 12장 4절에는 아브라함을 처음 하나님 부르신 받았을 때 성격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요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을 쫓아가는 신앙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에는 갈라디아 3장 9절에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진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어디 신앙입니까? 어디부터 출발합니까? 말씀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분명히 성격은 강조하기를 로마서 10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성격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반드시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따르세요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누구인가요? 우리는 때로는 귀가 아프게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이 누구입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우리가 말씀 듣는 신앙이 되어야 될 이유는 말씀이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오세요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시기도 하고 말씀 통해서 능력도 주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격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는 이 시대는 성령시대인데 성령님이 임하시는 자료는 어디입니까? 말씀 듣는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하십니다 오늘 말씀 있는 곳에 성령이 계시고 말씀 있는 곳에 하나님 계십니다 오늘 그런데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믿음의 조상 이 사람부터 출발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 단어는 아브라함에게만 적용된 단어가 아니었고 오늘 소개되고 있는 요셉이라는 사람에게도 똑같은 단어가 소개되고 있고 그리고 또 시대는 흘러서 엘리야 시대에 왔을 때도 똑같은 단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다음에 또 어떤 일이냐면 노혜미의 시대에 에스라른 사람한테 또 이 단어가 적용되고 있고 그리고 이사야 시대에 또 왔는데 이사야 시대에도 또 이 말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약시대에 와서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또 똑같은 단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베드루가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도 똑같은 단어가 또 소개됩니다 오늘 성경 66권 기록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의 신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성령님께서 기록하게 하실 때에 이 단어 속에는 성령님의 생각이 있고 성령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아브라함을 소개합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 보게 되면 개혁 개정 성경과 개혁 성경에는 단어가 다릅니다 개혁 성경에는 오정 때에 하나님이 천사들을 대동하시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창세기 18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신이 찾아오셔서 언제 찾아오셨습니까? 오정이라고 했는데 개혁 성경에는 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혁 개정 성경에는 날이 뜨거울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오정은 언제입니까? 12시입니다 낮 12시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시간에 오셔서요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백세태 아들 갖게 되었는데 75세에 하나님 불인받고 약속을 그때 주셨는데 25년 동안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결국은 이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시대는 다릅니다 아브라함 시대와 요셉 시대가 다른데 장세기 43장 16절에 보게 되면 요셉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17살 때 형제에게 집단으로 그런 구동에 던져졌습니다 죽기를 바랬는데 죽지 않을 때 끌어내서 은 20에 17세 나이 때 노이로 팔았습니다 노이로 팔려간 요셉은 국무총리가 됩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있던 가난 땅에 살고 있던 요셉의 가족들이 계속되는 가뭄 때문에 견디지 못해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예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요셉은 국무총리가 되고 있습니다 예굽 땅에 들어온 그들을 보았을 때 요셉은 다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격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석의 43장 16절에 하는 말이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형제들과 화해를 하고 그 형제들을 용서할 때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정옷 때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뭘 먹습니까? 음식 자리에 그들을 초대합니다 언제 초대합니까? 정옷 때에 12시입니다 아브라함 또 하나님께서는 12시 5정에 찾아오셨고 그리고 기다렸던 응답을 주셨고 요셉은 자기 형제들을 원수들을 용서할 때에 정옷 때에 음식상을 차려놓고 그들과 함께 그 자리에서 용서를 합니다 흐름은 계속됩니다 또 내려옵니다 아브라함 시대가 끝이 나고 요셉 시대가 또 시작되고 요셉 시대가 끝이 나고 열방삼 18장 27절 말씀을 보면 이번에는 엘리야 시대가 왔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할 선지자 아시라 선지와 전투를 하게 됩니다 이때 바할 선지자는 450명입니다 이들은 누구냐면 사탄마귀 무리들입니다 그들과 용적으로 전쟁이 일어났는데 성경은 강조하기를 열왕상 18장 27절에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갈 때 정옷 때에 그들에게 나갑니다 그리고 전쟁이 시작됩니다 성경은 한 단어를 왜 이렇게 계속해서 각 시대에 각 사람에게 장소는 다르고 시대는 다른데 계속 등장시키는 단어가 어떤 것입니까? 오정의 정오의 12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꼭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계속 보게 되면 이 엘리야는 결국은 열왕상 18장 40절에 발 선지자 450명을 모조리 다 죽여버립니다 언제 이 일이 시작되었습니까? 정오 때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막연하게 아 성경 속에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 이야기가 아니고 결론에 가게 되면 바로 그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과거에 성경 속에 기록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그 사람이 바로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또 소개하겠습니다 너혜미야 8장 3절과 8장 9절 이사야 16장 3절 요한복음 4장 6절 사도행전 10장 9절과 11절을 소개합니다 너혜미야 8장 3절에 보면 학사 에스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율법책을 들고 나와서 모든 백성들 앞에서 이 율법책을 낭독을 합니다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면 정오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오까지 12시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너혜미야 8장 9절에 보면 온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가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서 은혜를 받아서 성경은 강조합니다 다 우는지라 정오에 12시에 말씀 끝까지 읽었더니 사람들에게 은혜가 임하고 감동이 와서 다 울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전부 12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요한복음 4장 6절에 보게 되면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에 물길로 나와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물까지서 계셨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성경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6시는 우리나라와 시차가 있는데 바로 12시를 말합니다 전부 신구약에 중요한 사건을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은 반드시 12시, 정오에 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는 베드로가 기도하기 위해서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지붕 위로 올라갔는데 이때를 가리켜 제 6시라고 말씀합니다 제 6시는 12시를 말합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사도행전 10장 10일 전에 하늘이 열려버립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환상이 보이는데 그릇들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은 이거 잡아먹어라 그 안에 여러 가지 짐승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오늘 이 내용들을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한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전부 오정에, 정오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오정이라는 것은 언제입니까? 12시는 해가 가장 가까이 있을 때가 낮 12시입니다 이 사건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에서 우리가 성경으로 해석을 합니다 10편, 84편, 11절에 거기에 따라하세요 요호와 하나님은 해요 하나님을 가리켜 해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는 아니십니다 하나님 태양은 아니신데 상징적으로 무엇을 말씀하냐면 하나님을 해로 비의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요호와 하나님은 해라고 말한다면 해와 지구가 가장 가까운 시간이 정오입니다 12시간입니다 무엇을 말씀하는지 아세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신다고 할 때 언제 일하시느냐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에게도 그리고 요셉에게도 엘리아에게도 그리고 에스라에게도 이사야에게도 그리고 또 성경에 나타나는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베드로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오정에 일어나는 12시에 일어난 이 사건은 너와 내가 가장 가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됩니다 60만 교회에 들어오는 것이나 마음이 같이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마음을 내놓아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행하시는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분이 누구십니까? 빌립버서 2장 6절에 보면 근본 하나님 본체에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과 내가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가장 밀착이 돼야 됩니다 오늘 세상을 살아갈 만한 세상 속에 있는 분들은 세상을 가까이 하는 분들이 계세요 돈을 가까이 하고 명예를 가까이 하고 세상 권력도 가까이 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손을 서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래위기 10장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 그분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세요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도 주시고 이 땅의 지혜가 솔로몬같이 지혜를 구했다는 지혜도 주시고 그러니까 천하에 솔로몬은 지혜를 따라갈 삶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우리가 다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가까이 해야 됩니까? 오늘날 예수 그리토와 가장 가까이 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숙이 16장 5절과 9절 말씀을 보면 민숙이 16장 5절에는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가까이 하실까요? 나는 택한 자를 그들을 가까이 하사 그들을 오게 하신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가는 사람은 아무나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택한 받은 사람이 가까이 갑니다 이제 한 해가 또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임원진들을 내년에 2017년 임원진들을 또 교회에서는 많은 기관들을 세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직분은 내가 원사 직분 받고 집사 직분 받고 안수집사 장로 되고 각기관장이 되고 작은 직분 하나라도 교회에서 맡은 이 직분은 그냥 어쩌다가 사람 없으니까 내가 맡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단히 인간적입니다 성경 어떻게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민숙이 16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별된 자를 내가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성막을 봉사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성막을 섬기게 한다 그랬습니다 성막은 오늘날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가대가 이 자리가 이 성가대는 직분자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맡겨주신 것이 우연이 아니라 내가 앉고 싶어 앉은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나를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움직이게 하신 분은 결국 성령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귀 편에 섬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잡힌 사람은 늘 교회의 일에 우선을 둡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나의 구별된 자가 누굽니까? 성막 일을 하는 사람 오늘날 교회의 일, 봉사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별된 사람, 택한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교회의 직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10편, 73편, 28절에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세상 천하에서 가장 큰 복 중의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제물을 또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말하는 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의 복은 이 땅에서뿐 아니라 저 천국에 돌아가서도 누리는 축복을 말합니다 따라서 영혼, 육의 복을 다 받았습니다 오늘 살아온 손님들에게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그래서 요한 3수 2조로 말씀하기를 내 영혼이 잘 됨같이 범사가 잘 돼야 된다는데 무엇을 말합니까? 우선 내 영혼의 복을 받아야 범사의 복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 방법을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자꾸 이 땅의 끝만 복을 달라가려고 영혼의 복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선을 어디에 두라고 했습니까? 영혼의 복을 먼저 받아야 범사의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한 가지 기회가 하십시오 이 땅에 아무리 아름다운 나무가 있고 좋은 열매를 맺어도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뭘 말합니까? 하늘에서 내리시는 영혼의 복을 받아야 이 땅의 범사의 육신의 복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야구보서 4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크게 하세요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조건부입니다 하나님을 네가 먼저 가까이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실 것이다 오늘 여러분 이 주인공이 되십시오 먼저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그 가까이 한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다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론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소개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잠깐 소개하면 열왕이상 18장 30절에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기 전에 가장 먼저 하실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로 가까이 오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가까이 가지 않으면서 무엇을 이루어 달라고 하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가면 자면 먼저 하나님에 가까이 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기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늘 문을 열어주세요 성경은 이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1장 9절에서 11절을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1장 9절에서 11절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사로를 가르쳐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나의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병들어 죽었습니다 이 나사로의 상황을 잠깐 소개한다면 성경에는 나사로 부모님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나사로의 형제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사로에게는 오라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빠인데 그에게는 누이들이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이 마리아는 어떠한 여인이냐면 전해지는 학설에 의하면 창녀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사람들한테 끌려 나와서 사람들한테 돌을 치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땅에 걸시를 서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저의 죄를 쳐라 이 여자가 간음하고 끌려 나왔습니다 이때 모든 사람들이 돌을 다 던져버리고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여자를 살려줬던 이 여자가 바로 마리아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여자의 지금은 창녀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 마리아가 어떤 일을 했냐면 예수님은 예수님 머리에 향료 옥합을 부은 여인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향료 옥합은 300데나리온이라고 그렇게 기록됩니다 300데나리온이면 지금 우리나라 현재 화폐로는 한 사람 일용 근로자 한 사람 1년 노임을 계산하면 300데나리온의 향료 한 옥합의 가치가 있다고 했습니다 노동자 한 사람의 1년 노임을 향료 300데나리온 값으로 계산합니다 이 여자가 만약에 창녀였다면 그리고 나사루가 살던 곳이 어디냐면 대단위입니다 배단위는 그 당시에 어떤 곳이냐면 한센병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단히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전해지는 학설에 의하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시몬이라는 남편인데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한센병 환자 시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보면 마르다도 있고 마리아도 있고 나사루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 한 가족이 그렇게 같이 한 집에서 살지 않았는가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나사루는 대단히 열악한 환경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텀만 나면 이 나사루를 찾아가셔서요 가셔서 늘 대화를 하시고 어느 정도는 이 나사루를 사랑하시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성전에 들어가셨다가 돈을 가지고 물건을 사고 팔고 매매하는 것을 보시고 상을 둘러엎으시면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성전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셨냐면 배단위로 가셨습니다 이 배단위가 나사루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 고난이 길을 걷기 전에 나사루와 또 하룻밤을 같이 묶으셨습니다 많은 대화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사루의 마음 속에는 늘 우울정세가 있었습니다 환경에서 오는 여러 가지 진료로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늘 마음이 어둡기만 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나사루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요한복음 11장 9절에서 11절 내용을 보게 되면 나사루가 죽었습니다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낮이 12시가 아니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낮이 12시가 아니냐 해와 지구와 가장 가까운 시간인데 누구를 얘기하세요? 바로 빌리포스 2장 6절의 근본 하나님 본체되신 예수님 나사루와 가장 가까운 곳에 가장 가까이 계셨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계셨던 적이 한두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사루의 죽음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 빛을 보므로 실족시 아니하고 이 세상 빛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 말씀하시를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나니 예수님이 세상의 빛입니다 그런데 낮에 다니면 밝은 곳에 있으면 이 세상 빛을 보므로 실족시 아니하고 그 다음에 하실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냐 나사루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호와 하나님은 해라고 했는데 오늘 12시에 오정에 정우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오늘 하나님과 내가 가장 가까이 있을 때 여러 가지 능력과 많은 기적이 일어나는데 나사루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나사루와는 늘 가까이 하시고 가까이 계시지만 나사루와 마음속에 늘 지배하고 있는 것은 어둠이었습니다 생명의 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뵐 때마다 이 사람은 한 분의 인간 예수만 보았습니다 참 좋으신 분, 참 사랑이 많으신 분, 인자하신 분 그런데 이 사람 마음속에 저분은 생명의 빛이야 저분은 구원의 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야 이런 마음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낮에 다니면 마음이 밝았으면 그 마음속에 생명의 빛이 들어갈 텐데 이 세상 빛을 볼 텐데 밤에 다니므로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어서 실족했다 이것은 나사루를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 마음은 늘 어둡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는 지금이 들고 있지만 마음이 어둡지 않습니까? 지금 참담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분도 계세요 마음이 답답합니다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어두운 마음속에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내게 빛이 들어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빛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성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할까요? 요한 1서 1장 5절에서 7절에 말씀하기를 결론에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따라하세요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 더 없으시느니라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사귐이 있고 기도하실 때 긍정적으로 하십니까? 아니면 부정적으로 하십니까? 기도할 때 마음이 밝은 마음으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어두운 마음으로 기도하십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기도하고 있는데 실망하고 절망하고 또 불평하십니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우리가 유창한 기도를 안 돼서 그것이 능력인 기도가 아니에요 오랫동안 기도 안 돼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는 기도가 아니라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의심할 때는 마음이 어두워져버립니다 여러분들이 환경을 돌아보면 때로는 비참하기만 합니다 나는 무슨 세상 말로 말한다면 내 팔자가 이렇게 고생만 하다가 고난 가운데다가 시궁창처럼 처박혀서 세상에 온갖 옴을 다 뒤집어쓰고 살아가는 이런 모습으로 나는 살아야 될까 시궁창의 인생이라고 말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다랄지라도 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면 반드시 성경 말씀입니다 너 믿음대로 되게 해 주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꼭 국중양성 기도할 때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그 믿음이 어떤 것입니까? 긍정적인 믿음입니다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일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다 가지고 계십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우리한테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이라 그랬습니다 안 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내 마음에 빛이 있는 사람은 그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마음이 어둡기만 합니다 기도할 때도 독백처럼 기도합니다 확신을 가지지 못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이 어떤 것이냐면 영적인 우울증 걸리지 마십시오 우울증은 한마디로 마음이 어둡게 만듭니다 그리고 늘 비관하게 만듭니다 부정적으로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절망하다 보면 우울증을 심하게 앓다 보면 자살 충동까지 느끼게 되고 자살을 하게 되는 사람들 보게 되면 대개가 우울증 정세를 거쳐서 자살까지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정신과 의사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울증 정세는 자동차만 지나가도 뛰어들어가고 싶고 고층 빌딩에 올라가면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줄만 보이면 목을 메고 싶고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보면 사탄의 짓이요 또 한 가지는 보게 되면 우리 마음이 늘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무엇을 봐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이 눈을 가지면 이건 비전의 눈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안되는 것을 대기하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 소망의 마음을 갖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오늘 여러분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정에 나타나시고 열두시에 오시는 꼭 이 일을 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와 내가 가장 가까이 있을 때 내가 이 일을 행할 것이다 오늘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이 한 주간 어쩌면 우리 평생의 남은 삶 속에 항상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마음의 생명의 빛을 가진 예수 그리토의 진정한 20대 그리토인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